축하해요 진작 왜 얘기 안 하셨어요? 요즘 방송에 나오는 정작이신 그런 건 아니죠?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소개 안 시켜주실 거예요? 좀 시간이 필요해요 외국 나가 계세요? 편할 때 해요 가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리하고 나한테 오겠대요 난 아이만 있어도 되거든요 너무 편치 않아요 실은 나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사람 일이 예상 못하게 우리 부모님 아시면 귀염하실 거야 그 사람 이미 정리하고 집 나온 상태예요 부럽네요 두 분 우리가? 뭐가? 아까 비행기에서 만난 사람 남친이에요 아는 사람이야? 관심 있어?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다 임신됐어요 일 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엄마 지금 출국장 들어가셨어요 폰 바꿨어요? 우리 전용폰이요 재준 왜 가요? 어디서 온 거? 표선 호텔 어쨌든 끝났어요 열사? 흥분하는 세계상 편입니다 나 음악방송 오늘 나가요 욕도 아까워 여자랑 있으면 다 그렇고 그런 사이야? 반드시 내 남자 만들 거니까 정말 사람이란